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23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15세기 피렌체에서 장인으로서의 예술가에 대해 그리고 예술가의 지위와 교육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의 수입과 지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시대의 가치체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초기에는 예술가가 받게 되는 돈, 그들의 소득이 그들의 지위를 반영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술작품에 대한 수수료가 낮았기 때문에 몇몇 예외적인 임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당연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의 마지막 4분기에 이르면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프레스코였습니다. 이 시기에서부터 프레스코하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지불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를란다요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프레스코하 작업에 대해 1485년에 1100플로린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이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이후에는 주요 예술가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지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고 당시의 인본주의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진정한 이유는 예술 작품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사회적인 차별화로 즉 예술적인 엘리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술가가 그들의 작품으로 얻게 되는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프레스코하는 재료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프레스코당 15에서 30플로린 정도의 수입을 벌 수 있었으나 15세기 말이 되면 74플로린으로 상승했습니다. 조각품에 대해서는 작은 조각에 대해서 20에서 22플로린 정도 받았으며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다비드상으로 400플로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작품 외에도 예술가는 그들의 후원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고용인에 가까웠습니다. 소득은 지위를 반영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처음에는 소득과 작업 형식과 생활 방식에 따라 중간 또는 상류 장인 계급에 사회적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술가들은 정기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갖거나 가져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일부의 예술가들은 더 이상 평범한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하과들은 그들의 후원자에 의해 기사자기를 받거나 고귀한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술은 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작업은 또한 더러웠고 예술가들은 소매업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신학과 고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무지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술에 대한 시장이 발달하게 되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들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장인은 대중의 취향을 조절할 수 있었고 예술가는 결국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들 스스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술가의 그림은 자연에 너무 부합하여 관찰자들에게 마치 살아서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으며 예술가들은 교수와 같이 교양을 실습한 사람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예술가들의 지위에 핵심적인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장인이 아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집단의 일부인 자유로운 지적인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나가는 예술가의 작업장들은 후배 예술가들을 위한 더 많은 개별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에 이르면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는 자명하였습니다. 예술가들은 중요한 행정 직위를 맡게 됩니다. 예술가들에 대한 대중의 존경심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 미켈란젤로에게 신성한 이라는 형용사가 적용되었을 때 그것은 거의 칭찬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에서 수학과 다른 분야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화가, 조각가와 건축가들은 그들의 분야가 교양 과목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5세기 말까지 그들은 길드라는 제안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화가는 이제 다른 배우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자유롭고 교육받은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길드라는 기존의 체제를 예술가들이 스스로 흔들어버리자마자 예술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젊은 예술가들을 훈련시키는 대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16세기 후반에 이후에 유럽 예술교육의 기본 구조가 될 아카데미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에서 예술가의 훈련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피렌체에서는 없습니다. 이는 17세기 프랑스, 18세기 영국에서 구축된 모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예술가, 즉 개인적이고 영감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예술만큼이나 자신을 존경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델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개념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요소는 천재라는 개념의 발견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독창성과 자발성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모방을 권장하고 표절을 상당히 허용하고 지적 경쟁을 무시한 중세 세계관에서 알려지지 않았고 실제로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천재라는 개념은 물론 자유시장에서의 자유경쟁에서 승리하는 개인의 새로운 숭배의 논리적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2세기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14세기는 한 명의 마스터에 의해 지배되었지만 15세기는 이미 개인주의가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 시리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5세기의 피렌체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여러 면에서 르네상스는 중세 시대에 대한 단순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래된 질서의 아이디어와 싸우고 그것들과 함께 공존하지 않는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고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생활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돈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면 교회는 고리대금을 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기에 교회는 모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의 자본주의 기업가는 세계가 합리적 사고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믿음과 그의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신에 대한 자본가의 신념 모험에 대한 자본가의 귀족적인 사랑을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 세속화됨에 따라 오래된 교회와 종교적인 경계 내에서 가능한 한 세속화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의 모든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세속적인 그림은 부유한 시민들이 주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위대한 수도원들 도시 중산층의 성역들인 피렌체의 프란체스코 산타 크로체 교회와 도미니칸 산타 마리아 노벨라 대성당과 같은 곳에 있는데 그것들은 이러한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인본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피렌체인들은 그들 이전의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취를 믿었고 삶을 경쟁으로 간주했습니다. 계산 습관은 이탈리아 도시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산술 능력은 널리 퍼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시간은 기중한 것이었고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돈을 조심스럽게 소비해야 했습니다. 절약과 계산이 규칙이었습니다. 페트라르카에게 그 목적이 지식에 대한 무한한 갈증이었고 연구는 제한이 없어야 하고 학습은 삶의 마지막 날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15세기 피렌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코시모 드 메디치로 그는 시간에 대해 탐욕스러웠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매 시간을 세고 매초마다 탐욕스럽게 저장하며 근심스럽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종종 시간의 상실을 애도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은 혼자였고 개인이 운명의 주인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기인하였고 전통적인 표준과 권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중세의 금욕이라는 개념의 포기였습니다. 물론 금욕은 여전히 이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집, 자산, 상점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중세적인 전통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거부가 뒤따를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세상을 비개인적이고 추상적이고 상호교환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양을 가진 거대한 수학적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윤리는 출생이나 재산, 초자연적인 힘의 우위와는 무관하고 개인적인 미덕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고전시대의 유물이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교회가 남긴 공백은 기업적인 국가에 의해 크게 채워졌습니다. 이탈리아 도시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출연했고 의식적인 창조, 예술 작품으로서의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15세기 피렌체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피렌체는 어떻게 세태했으며 15세기 르네상스 시기의 피렌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